형이 꿈에 나와서 나한테 너 좀 부탁한다는 거야. 그런 거 어딨어? 지금 삼촌이 때마침 진짜 큰 건 하나 진행 중이거든. 같이 동업을 한번 해볼까? 아빠! 아빠 괜찮아요? 재민 씨, 딸이 있었어? 아, 재민 씨. 이상하게도 계속 재민 씨가 생각이 나더라고요. 나 알아요? 알지 못하면서. 혹시 지금 바쁘신가요? 네. 잘 못났네. 자기잖아요. 나 중학생이에요. 너 보험금 한 방에 돌려받고 싶지요, 그렇지? 네. 아, 아, 잠깐. 아, 아. 도대체 우리는 뭐 하세요? 뚫! primo. 거기야.